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들어오는 꿈은 꿈속에서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접근, 새로운 정보의 유입, 감정의 개입, 관계의 변화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분위기와 상황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꿈은 현실에서 외부 요인이 자신의 일상이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의 삶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거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경계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장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라면 현실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거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낯선 사람이나 뜻밖의 인물이 들어오는 장면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의 출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들어오는 존재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정, 혹은 내면의 감정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감정을 동반한 인물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현재의 감정 상태에 큰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 중에 억눌린 감정이 꿈으로 표출되거나 현실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나 두려움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꿈은 외부의 침입이나 낯선 요소에 대한 불안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꿈에서 불청객이 들어오는 모습이라면 현실에서 무언가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는 감정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심리적 방어 기재에서 비롯되며 꿈꾸는 이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이 꿈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새로운 인연이나 경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불쾌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현실에서 꿈꾸는 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들어오는 꿈은 그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그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들어오는 장면이 따뜻하고 반가운 느낌이라면 현실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꺼림직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미묘한 갈등이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이 집에 들어오는 꿈은 본능적이거나 억눌린 감정 혹은 내면의 야생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종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같은 친숙한 동물은 안정과 위로를 의미할 수 있지만 뱀과 같이 위험한 느낌을 주는 동물은 현재의 불안이나 긴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는 꿈은 꿈꾸는 이의 심리적 불안이나 내면에 억압된 감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이 꿈속에서 강력한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며 꿈꾸는 이가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이런 형태로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공간, 특히 꿈꾸는 이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꿈은 그 공간에 대한 안정감이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보호나 공간에 대한 안정감을 의미하며 누군가가 이를 침해하는 느낌이 든다면 현실에서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새로운 동료가 꿈속으로 들어온 경우 한 직장인은 꿈에서 새로 들어온 동료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신경 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현실에서도 그 동료와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노력했고 꿈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 기대와 불안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낯선 사람이 들어와 불안해진 꿈 한 여성은 꿈속에서 전혀 모르는 남성이 집에 들어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실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침해받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공간과 사생활을 더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반가운 가족이 들어온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오랜만에 본 형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형과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있었지만 이 꿈을 계기로 다시 형과 연락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가족 간의 유대감과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형에 대한 그리움이 꿈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례 4 귀신이 들어오는 악몽 한 여학생은 꿈에서 집에 귀신이 들어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업과 관련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런 억압된 감정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5 동물이 들어오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낯선 고양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다정하게 다가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좋아했으며 현실에서 고양이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본능적이고 따뜻한 감정이 반영된 꿈으로 무의식적으로 동물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꿈 가족 누군가의 결혼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축하할 일이 가깝다는 표시이다. 또한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변화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돼지대를 몰고 들어오는 꿈 가족 중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긴다. 가족이 토끼 새끼를 안고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예쁜 딸을 낳고 집안이 풀같이 일어난다. 재물, 학용품, 선물, 식품 등이 들어온다. 갑옷을 입은 장군이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서울이나 외국에 간 자식이 금이 환영한다. 뜻밖의 좋은 행운으로 풍은화가 되어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태몽일 경우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똑똑한 옥동자를 낳아 출세시킨다. 강한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강한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강력한 외부 세력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종교적 감화를 받는다. 율람이 햇불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의 지도 및 조언을 받는다. 개가 책을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으로 기쁜 일이 있거나 희소식을 듣기 등 개가 파란 고추를 물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옥동자를 낳는 태몽이다. 행운의 복 꿈이다. 개나리꽃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 꿈 어떤 일에 있어서 하는 것마다 진짜 마음에 쏙 들어 매우 흡족하게 된다. 남녀 첫선, 학문연구, 작품창작, 의사선택, 즐거운 만남 충동구매, 즉흥적 행위, 눈유기, 만족감, 성적 충동 등이 있다. 개미가 담장 밑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불청개, 도둑이 들어 재물과 귀금속을 훔쳐간다. 실물수, 우한 등의 사고가 생긴다. 개미 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개미 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사소한 일들이 모여서 큰일이 됨을 의미한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언행 등이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려서 나중엔 큰 병이 되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거름으로 쓰이는 오줌통을 메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에 관련되어 행제가 있을 길문으로 적금을 타거나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올 침초. 그러나 이때 오줌통에 있는 변을 버렸다면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실물수 거머리가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꿈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집안에 우한이나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미가 집으로 기어들어오는 꿈 거미가 집으로 기어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거북이가 우물이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장차가업이 순탄하게 번성하고 지위및 명예가 높아지며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는 등 부기를 누리게 된다. 거북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 명성과 재물을 얻고 장수할 꿈이다.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똘똘한 자식을 낳아장차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거울 속에 예쁜 장미꽃 한 송이가 한눈으로 빨려 들어오는 꿈 문화공간에 서 마음에 드는 애인을 낳게 된다. 건물 옥상에서 바라다 보니 발전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지위탐구, 청사진, 구경 등을 하게 된다. 검은 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검은 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을 때는 매사를 공정하고 주의깊게 처리해야 한다. 큰 사고나 죽음의 위험이 있다. 아니면 좋지 못한 유혹이나 음모에 연루될 수도 있다. 검은 고양이가 들어오는 꿈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은 대표적인 길몽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재물을 상징하고 그것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라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재물이 아니라 불우는 가지고 올 가능성 있습니다. 집안의 슬픈 일과 짜증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해골이나 뼈를 물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혹독한 우한으로 집안이 들끓게 되고 혹 식구한 사람이 사고 또는 죽음과 같은 변을 당한다. 검은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검은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잘못을 저질러 구속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예복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꿈 예복이 훌륭할수록 자신의 집안의 온수가 상승하여 사업이 번창하며 건강도 좋음. 또한 직장이나 집안의 확고한 격식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싸움 소송을 하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다.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먹을 것이 생기고 친인척이 찾아온다. 돈, 횡재수, 선물, 소복 등의 기룬이다.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은 위험하거나 기분 상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즉 도둑이 들어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아군 때문에 건강과 재산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 꿈에서 고양이는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은 집에 재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불운을 상징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들어오는 꿈은 집안에 우한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나가는 꿈은 반대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골목길 안으로 송아지만한 돼지가 들어오는 꿈 오래간만에 떼돈이 들어온다. 재물과 물품이 생기거나 횡재수가 있다. 곰이 집안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 꿈 곰이 집안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사업을 도와줄 부하를 얻게 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능력있고 충성스러운 비서나 보좌관을 두게 될 것이다. 공작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을 태몽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며 경사가 생김 관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만사형통하고 소환성취할 꿈 광선이 강하게 방안으로 들어오는 꿈 어떤 강한 외부 세력이나 종교적인 힘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괴물이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타인의 모함이나 회방으로 인한 장애와 손실이 생기고 가뇌의 오함과 불상사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괴물이 집에 들어오는 꿈 집안에 가정 불화가 생기거나 손재수가 있게 된다. 교회 안으로 양 한 마리가 들어오는 꿈 교회 안으로 양 한 마리가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성직자의 길을 걷는 첨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구관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명인이 될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기빈, 친인척, 친구, 애인 등이 찾아온다. 경사, 행제, 재물, 돈, 정보, 소식, 무편물 등이 기쁨과 행운을 싣고 날아온다. 구렁이가 옷 속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가는 수호신이 돕게 되니 모든 일에 만사형 통하게 된다. 금덩어리를 등에 매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풍년이 들게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 행제가 있다. 금덩어를 사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딸을 얻을 태몽이거나 재물, 돈, 경사, 행제 등이 있음 기린을 끌고 오거나 기린이 스스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옥동자를 낳게 되는 등 집안에 경사가 있음 기린을 끌고 오거나 스스로 집안에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훌륭한 자식을 낳게 될 짐초 사업 발전,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을 암시하는 길몽 까마귀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우한이 들끓어 시끄럽게 된다. 질병, 악귀 등 불운이 생긴다. 생각지도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다. 까치 새끼가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임신을 하게 된다. 봄바람 따라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까치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깊은 마음으로 새 식구를 맺게 된다. 우편물, 전화, 희소식이 온다. 까치가 빨간 열매를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혼담이 들어오거나 친구, 애인이 찾아오는 등 돈, 재물, 정보, 소식, 행제 등을 암시 꽃사슴새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훌륭하고 예쁜 딸을 낳는다. 집안의 새 식구를 맞이한다. 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창문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서 사랑, 행복 이 소식을 씻고 나직하게 날아온다. 꽃 같은 사랑과 달 같은 마음을 씻고 봄빛의 바람 따라 꽃잎 따라 엄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님을 찾는다. 꿩 새끼를 가슴에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곧 임신을 하게 된다. 아기를 낳으면 예쁜 여아로 장차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 큰 업적으로 인하여 상, 운정을 받는다. 재물, 돈, 먹거리가 들어온다. 꿩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선남선녀를 만나게 된 나무토막같이 생긴 큰 구렁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신이 주신 만복이 들어와 돈 벼락으로 부자가 되어 귀하게 된다. 호고만 불손하면 놀부꼴이 되어 재산을 탕진하고 거리로 나선다. 낙타가 무쇠 덩어리를 잔뜩 씻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긴다. 낙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나 친인척이 찾아온다. 재물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남의 아이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평온한 집안에 질병과 오한이 발생한다. 사서고생, 사고, 구설, 실수 등이 있다. 남의 집 담장이나 지붕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좋지 못한 불상사나 실패 등 굳은 일이 발생되어 기회나 말썽을 치르게 된다. 남의 집 시체가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많은 금전 및 권리와 이권이 생기고 봉급생활자는 승진, 영전의 기쁨을 얻게 된다. 남의 집을 들어오는 꿈 당신을 방문하거나 일에 관계하며 당신에게 소청할 일이 각각 있게 된다. 남 모르는 사람이 집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꿈 뜻밖의 손님이 회방하거나 급한 소식을 듣는다. 불청객, 오한이 들끓는다. 낯선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낯선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누군가 낯선 사람이 찾아오거나 숨겨진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 내 집에 괴물이 들어오는 꿈 남의 모력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 또는 집안에 우한 불허가 생긴다. 녹각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상, 훈정을 받거나 귀한 물건을 얻게 된다. 선물, 재물, 물품 등의 행제수가 있다. 농부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 물품, 식품, 식폭 등이 있다. 누가 개의 한 보따리를 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꿈 누가 개의 한 보따리를 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꿈은 누군가가 광고물을 가져 이를 일과 연관이 있다. 누군가가 개를 한 보따리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물건을 팔기 위해 세이지맨이 찾아오게 됨 누군가가 주판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자신의 사업에 협조하거나 금정관계 일로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생긴다. 누런 뱅이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중도에 의절하거나 실종될 아이를 낳을 안 좋은 태몽 누런 용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이 풍족하게 된다. 돈과 먹을 것이 만당하다. 늑대 여러 마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예기치 않던 일이 터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꼭 도둑을 맞는다. 다람쥐를 잡아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며 재물과 횡재수를 암시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소식이 오며 고통이 사라지는 길몽 담을 뚫고 도둑이 들어오는 꿈 자신의 일을 도울 동업자나 배우자를 만나 별속하게 된 대변을 짊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이나 돈이 생겨 큰 부자가 된 대추한 자루를 어깨에 걸어매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물품, 수입, 일거리 책임 등이 있다. 도깨비가 쌀 가마니를 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꿈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도와줄 배우자 또는 협력자, 동업자를 만난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떼돈을 거머쥐게 된다. 주문 생산으로 일거리가 많아 분주다 사하게 된다. 공사, 하청, 낙찰, 작업 반입 반출, 생산 수출입, 선물 물품 등이 있다. 돈벌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문서를 잡아 재산을 증식하게 된다. 작품 창작을 하게 된다. 돌고래를 잡아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풍년이 들게 된다. 행제, 식보, 선물 등이 생긴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말을 타거나 집으로 들어오는 꿈 깊은 소식이 있을 짐조의 꿈 행운이나 반가운 사람이 찾아올 꿈 돌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꿈 돌의 크기와 비례하여 재물이나 좋은 일이 생김 돌의 종류와 관계없이 돌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꿈 재수가 좋은 길몽으로 돌의 크기와 비례하여 재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을 짐조 동물이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꿈 단명하거나 일찍이 양친 부모를 잃게 됨 돼지 새끼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이나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몸이다. 걸쭉한 행제소가 있다. 돼지 수천 마리가 눈앞에 확 들어오는 꿈 생각지도 않은 신의 축복으로 일확천금을 손에 거머쥐고 부자가 된다. 돼지 한 마리가 부업 안으로 들어오는 꿈 주식과 먹을 것을 장만하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된다. 돼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장차 부자가 될 사람이 청혼에 와서 결혼하게 된다. 아들 태몸 돼지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친구나 동업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이 잘 되거나 금전이 들어오는 꿈 돼지우리 안으로 늑대가 들어오는 꿈 아닌 밤중에 도둑으로 인하여 기상이 걸리고 집안이 시끌벅적하게 된다. 두 줄기의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두 곳에서 재물이 생기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두꺼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두꺼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삶의 걱정이 없고 건강이 양호하며 집안의 희소식 경사된 좋은 일이 생길 길몽이다. 땅 속에 사는 용이나 큰 통나무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당대의 정신과 물질적 불을 가져다 주고 집안이 불과 같이 일어난다. 태몽의 경우에는 집안의 식구가 임신하여 큰 별을 안는다. 떡집 진열장이 한눈으로 들어오는 꿈 고사가 있거나 집안의 잔치와 파티가 열리게 된다. 작품 감상, 구경거리, 마케팅, 상거래, 감기 증세, 마음의 욕구 등이 있다. 떨어진 태양을 안고서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지금은 평범하게 사나 노년의 부귀 영화를 누릴 꿈 똥찌개를 쥐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행제, 목돈이 생긴다. 마늘을 얻어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수금, 주문생산, 수주, 하청, 낙찰, 정보 등이 있다. 마차를 타고 문으로 들어오는 꿈 마차를 타고 문으로 들어오는 꿈은 흉조임으로 매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말을 탄 배우가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귀인이 찾아오거나 평소 궁금했던 친구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될 징조 말이 거실이나 방 안에 들어오는 꿈 배우자나 연인이 다른 마음을 품거나 바람이 나서 외부 사람과 교제하게 될 풍파의 징조이다. 맑은 물이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꿈 매사 순조롭게 번창하고 명성과 부귀를 누리는 영어가 따라하게 된다. 맑은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꿈 달콤한 사랑과 행복을 독처지하여 만끽한다. 대중의 인기 있는 작품을 창작한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머리를 빡빡 깎고 바지 저고리를 입은 동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악기가 발동하여 우원과 질병이 들끓게 된다. 구설, 싸움, 사고 등이 발생한다.